금융교육에 쓸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어떻게 해야죠? 먼저 고리고 폭범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대를 필요로 씁니다. 당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당대 속에 무엇이든지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. 다른 A급 바람 물질입니다. 그리고 마시니깐 아스파인 원료로도 사용합니다. 당대 속도 없는 것 같지만 뜨겁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엇이 있을까요? 자, 이제요. 여러분, 개미 살충제로 사용하는 원료가 가능합니다. 또, 산두가 이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쥐 잡을 때 쓰는 쥐약. 그러면 원료로 트리기도 합니다. 자, 하나만 더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모두 다 가고 있습니다. 마약 습관성 물질입니다. 마약 습관성 물질입니다. 자,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당대예요. 여러분, 이 명단은 바로 금융입니다. 금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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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